여러분 먼저 이 시즌에 얻은 상황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즌에 담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기가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사이트를 여러가지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할까 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 보시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번 직접 사용해보시고 저한테 피드백 좀 남겨주세요. 제가 이 컴퍼니하고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편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서포트를 해주고 싶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글로 가입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세스를 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는데요.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메라 사용, 마이크 사용, 허용 버튼을 누르고요. 저는 이제 얼굴 이렇게 나오네요. 아 왜 이렇게 못생겼어? 자 그 다음 Start Now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Start Now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게 되죠. You'll meet a friend in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76초 후에 결국은요. 나는 내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튼 한번 지금 11초 후에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누가 나올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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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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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스템이 저의 영상을 얘기해봤어요. 바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이 촬영하는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이건 제가 이 자랑이 제 알 수 있는 Bruins за 어떻게 보느냐고 이 자랑이 제 아师 dificult다는 것이에요. 저는 엄청난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잘 나눠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검색한 앱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이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살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 이 장소에서 사용했을 때. 수사에서 시장에서 이 CEO의 Heinz社에 연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여기 약국에서. 한국에만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한국에만, 서울에 한국에 있어. 그래서 그런 기자가 이 제품을 제거한 기회입니다. 최근에 주한 사업을 했습니다. 한진대의 주장의 전체 상품이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은 faithful "'1.5블런로 $1.5 apparent'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영국학생님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사용한다는 path for 영국의 학생이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회가 정말 멋지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는 것이,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다고, 네가 공부와 함께 얘기하다가, esar선생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화만의 구독자분들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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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화를 좀 해봤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너무나 재미있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프리포토크에서 말을 했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 조인한 거거든요. 헬로? 하이! 에이! 하이! 그geons 청폭구! Masterslaim 잘 Resistance! 하이! 어이! illes! gird sujet! 그يع este 날 Janet 네 Neptune 점점 시간을 더 살펴보는 게 있을 거에요. 근데, 헉, 헉 & 헉 처음져요, 최근즈, 아, 아, 나의 얼굴이 오른쪽 동래에 그리고 제 친구가 큰 얼굴 보고 그런데 당신의 얼굴이 오른쪽 동래에 chten 다가지만 전혀 여기서 스퉬츠 세계데, 여기가 6번짜리 공구하고 있어요 저희쪽은 8번짜리 공구용이 있어요 5번짜리공구用지 여기가 2번짜리 공구용이 있어요 여기가 2번짜리 공구용이 있어요 여기가 6번짜리공구용이 있어요 여기가 3번짜리, 한번쯤에 점점 그리고, 방금 wollen willkommen! 그리고 에피소드에 대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이 영상은 정말 좋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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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한 학생에 또 놀아야했습니다! 나는 한 학생에 대해 공부하는거 같기도 했는데요! 나는 한 학생에 대해 공부하는게 봤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크고, 나는 그냥 먹었고, 나는 한 학생에 대해 봤습니다! 나는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 대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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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거야? 오늘이 정말 좋은 하루에 왔어요. 첫날이? 첫날? 첫날이? 아, 너희를 할지 알지 잘 모르니까. 근데 몇가지 다른 플랫폼이. akah 어디 성장에 있는지 물건가 너무 적용되지 않던지 말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creo 좀 긴 게 отправ기 를 멈추는 데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business model commercial. 그리고 상관의 필수 자료 그래서 상관적으로 제가 아무거나 문화 당첨된 어떤 상관을 연결할 참고 내가 그는... 그는 내가 그는 하는 것 같고 모든 차이가 났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내가... 가야할 것 같고... 그는... 내가 생각한 것을 시켜주지 근데... 영어는 완전히 потряс익 한국에서 한국어로도 가르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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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친구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일단 영어 되게 잘하죠. 영어를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걸 약간 믿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너무나 진짜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화에. 진짜 정말 대화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핵심을 잘하는 Bite cuenta. 왜 한국어로는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게 모르 titular.. 왜 한국어로는 아닙니다?그냥 이는요. 아는 이 시점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한국어로는 중국어로도 중국어로도 출근한 한국어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뉴질랜드.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만나고 싶습니다. 여기가 말이죠. 제가 매우 압티브하고 저는 큰 마음이 스페인의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스페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이 공부한 플랫폼이 프리포톡과 다른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프리포톡과 하이 로컬. 그래서 제가 이미 스페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났어요. 다른 플랫폼을 만났어요. 이 플랫폼을 만났어요. 이 플랫폼을 만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피소든이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즐겁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죠.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하다 보면 재미가 붙을 거예요. 사실 제가 말했던 사람들 보면요. 여기에 중독된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독이라는 것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영어 스피킹에 중독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영어 프랙티스 하는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세요. 자 여하튼 감사하구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통해 됐으면 thumbs up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감사합니다. 룩 룩 룩 Engl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룩 룩 룩